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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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길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안 길어서 앞 팀이 프로였다면 이 팀은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런 콘텐츠는 사실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보컬 한 분만 영입하시면 보컬 한 분만 영입하시면 더 멋있으시지 않을까요? 약간 코러스 정도라도 들어가주면 그게 뭔가 쫙 소름 돋을 거 같았어요 뭐 코러스나 보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제 셔더의 퍼포먼스랑 아연 씨랑 임동 씨의 퍼포먼스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보컬까지 들어가면 좀 안 잡혀질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조금 잘 녹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서 좀 아쉽고요